정국의 노래는? 정국의 노래는? 정국의 노래는?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놈이 물이 좋네 끝발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의 노래 괜찮아요? 혹시 어제 아침마다 보신 분 선언하니? 그럼 나는 양심의 손으로 꼭 박서진에게 투표했다 선언을 만들었어 선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고 선언을 받은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세요 앵컬? 앵컬 아니 근데 강대장 이거 선물 하나 드려야 돼요? 앵컬이 이거 누구야?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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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되고 내가 하나 이거 아까 전에 네? 아까 누나가 가봐있은 부분이에요? 아 그게 누나 누나 세상에 나 지금 누나 선물 하나 드리려고 이거 하나 누나 선물 하나 드리려고 누나 선물 하나 드리려고 세상에 눈 달리고 누나 붙은 사람 처음봐 이거 선물 하나 넙쇼 넙쇼 하하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매주 선생님들이 촬영하며 마크 그 누가 아랴 한 땀에 흔들끼리 한 대에 숨어져 사랑약한 것이 사랑만 하네 울지 마라 아 아 아 아 한 대에 숨어져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으 으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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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